그러면 호르몬 다이어트법 그러니까 고장난 호르몬을 수리하는 방법 그걸 알려주시는지 가장 중요한 렙틴 호르몬 이걸 좀 많이 만들어내려면 아까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숟가락 이렇게 입에 넣으면 몇 번 안 씹고 삼키시죠? 아마 대개 10번 정도 씹고 삼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40번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40번이요?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15번을 씹을 때보다 40번씩 씹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섭추되는 칼로리의 양이 약 12%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 대상 줄였던 걸 이걸로 다 만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음식을 똑같이 먹더라도 몇 번씩 씹어서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약 11.9% 덜 먹게 됐다고 하니까 많이 씹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호르몬 수리법 두 번째는 뭐예요? 두 번째는 체지방을 좀 관리하셔야 되는데 체지방을 재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르몬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올 때에도 칼로리 섭취를 좀 많이 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몸속에 쌓아두는 게 바로 체지방이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 현대인들이 비상 상황을 겪을 일이 있나요? 그렇게 쓸 체지방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체지방을 자꾸 재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체지방을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이 체지방이 우리 악성 종양, 암세포의 먹이가 돼주거든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단 체지방 지질에다가 형광물질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세포를 같이 넣어봤더니 암세포가 이 체지방을 흡입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체지방을 먹은 암세포는요 이후에 공격성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살이 찌면 혈관뿐만 아니라 암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네요 차 박사님 열심히 합시다 빼봅시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과잉 분비된 호르몬은 줄이고 부족한 호르몬은 채우고 이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